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이런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고점 부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신흥국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계속되는 매도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또 대응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저희 그 배경을 좀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상반기는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쟁은 잘 예상을 못했지만 그 외라도 글로벌 긴축도 있죠. 인플레 우려도 있죠. 유가 상승도 있죠. 유가 상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만 촉발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상반기를 버티고 돌파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셀코리아인데 이 셀코리아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여러 악재가 있으면. 그런데 또 이들은 빠져나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외국인의 비중도 6년 만에 지금 최저고 실제로는 40%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일 기준으로는 한 31.86% 정도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더 줄어들 때, 더 늘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비중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좋았을 때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지금처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지금은 2월 18일부터 14일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금액이, 순매도 금액은 5조를 넘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악하고 비명을 지를 것이 아니라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응 방법도 쉬울 것 같긴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은 일종의 방아쇠 효과를 미친 것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우리 기업까지도 연관되어 있다. 아직까지 당장 우리 기업에 미친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지난해부터 계속 우려가 되어왔던 부분인 거예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긴축을 할 때부터 달러가 상당히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속도가 또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관없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예정했던 대로 계속해서 테이프링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정식의 부담이 될 거예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한 환율 상승이 되면 달러화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구조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달러 강세인 국면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분기 끝자락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인식을 무엇보다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네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요인들이 있고 원자재 가격에 취약한 구조가 사실은 한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반영이 된 건데 최근에 또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또 7만 원 선에 깨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우리 시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큰 형님이 잘 버텨지는데 흔들리면 동생들은 이미 아비규환, 혼비백산이 되는데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된 다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와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목표치와 현실 주가가 달라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7만 원인데 7만 전자인데 목표 또 기대가 나오는 것이 기대치는 10만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지난해 말부터 상향 조정되어 왔죠. 반도체 협황이 올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러시아, 우크라인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급망 차질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업황 전망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세다.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 요인인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른바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필라델피아 지수를 보더라도 확 좋아지지는 않는 단계거든요.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영향을 대외적인 곳에서 찾아야 되지 업황 자체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어요. TSMC를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조마심은 있는데 그 시간이 더 걸릴 줄도 모르죠. 이런 우여곡절이 계속 국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있는 것이고 업황에 대한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든 또 비모브리 반도체든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파운드리나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발생하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또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4월 말에 더 우려가 되는 건 비축량이 고갈되면 생산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이제 특정 시점상의 문제겠죠. 이런 부분도 일시적으로는 시점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엇갈리는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2016년 이후로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체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수급도 얕아지는 원인을 저희는 두 가지로 꼽아봤어요. 달러가 급등을 하고 있다. 지금 원자재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로 주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봤고요.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수급들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특히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2주간 외국인은 5조 원 넘게 매도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만 특정해봐도 외국인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에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가보시면 카카오를 가장 많은 금액 사들였습니다. 1,3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카카오는 한 주간 7.1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92%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성적이고요. 코스피 시총상의 100개 기업 가운데 대형주 중에서는 SK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입니다. 또 비슷한 네이버가 3.62% 상승한 것에 비해서 두 배가량 더 큰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카카오 주가는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두 달여 만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주가 반등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으로 플랫폼 기업 교재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필요시 최소 규제를 공약한 바 있고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인터넷 산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나 카카오를 5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인수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삼성 엔제디어링을 두 번째로 많이 사들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해외 플랜트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코텍스 MSCI 코리아 TR ETF도 세 번째로 많이 담아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메타버스, 양자암호, 이른바 3대 넥스트 빅테크의 글로벌 진출을 천명하면서 올해 가파른 도약을 예고한 SK텔레콤 네 번째로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게임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역시나 윤석열 당선인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베이드는 비덴트의 2대 주주고요. 컴투솔딩스는 코인원의 2대 주주입니다. 예 따라 가상자산 이슈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고요. 3.15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됩니다. 회사는 중화권 고객사 향수주와 더불어서 국내 고객사의 보완 투자 과정에서 점유율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예 따라 3월 3일 52조 신고가를 찍은 이후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젠과 SM, 역시나 SM은 카카오의 인수설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관 투자자와 함께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매수 종목을 보니까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리오프닝도 조금씩 조금씩 담아내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 대형주들은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살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2주 동안에 5조 원을 팔았다. 그 가운데 4조가 거의 대형주더라고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디서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치도 중요합니다. 가치는 우리가 주로 미래가치를 보니까 피디아를 본다든지 다른 지표들을 많이 보시는데 더 중요한 건 심리인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단 큰 것부터 덩치가 큰 쪽부터 더 타격을 받기 쉽상인 거죠. 그래서 실적이냐 심리냐 가치냐 지금은 심리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악재가 닥쳐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 요인이 가장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인 거죠.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도 아니지만 그 우려에 이렇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저성장된다. 그렇다면 큰 기업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요인이 대응지 급락이 이어지는 것이고 특히 재료 부분,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의 가치가 지금 공급망 차질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급등세.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삼성 SDI나 또는 현대모비스나 포스코케미컬이나. 그러니까 이게 지난 52주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저가 지금 기록 행진을 또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우리가 절대 반가운 그런 기록이 아니거든요. LG 생활 건강도 마찬가지고 LG 하학도 어떤 재료를 원하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에 연간 30만 대 가까운 차량을 판매를 하는 현대차로서는 당장 현실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영원히 이어질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IT 쪽 또는 2차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등 대형주의 악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타격을 받은 건 아닐지라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처럼 유가나 원가가 올라가면서 화학주들이 좀 타격을 받은 게 있었고 공급망이 좀 불안하면서 반도체나 자동차주. 사실 한 몇 주 동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에 반영이 됐다. 그렇다면 사실 이 심리가 개선이 돼야지만 지금은 어떻게 증시가 좀 살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시로 보면은 증시가 뭐 이게 이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걸 증시 전반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냐. 글로벌 요인도 있고 지금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좋을 때는 100만 원 투자를 해서 20만 원, 30만 원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은 손해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7, 8만 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20만 원 가져가는 때와 비교를 해보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도 좀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식료품주가 됐든 아니면 지금 내수제가 됐든 또는 또 보험이나 또 은행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금은 등 안전자산. 관련된 또 ETF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를 그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좋을 만하면 우리가 왜 내려갔을 때 나쁠 때 투자를 하고 좋을 때 빼라. 이런 이야기는 너무 상식이니까. 지금 그래도 금은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자산 배분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또 우리가 이야기를 정난의 캐스트 이야기를 들었지만 김남은 대선 이후에 정책 지원이 집중되는 쪽에 좀 선제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쪽이나 또 규제가 완화되는 플랫폼 기업 쪽에는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도 각 업종별 1위 종목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계속해서 또 시장이 좋아지면 회복 속도가 다른 기업보다는 빠르다. 그러니까 원가 같은 것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그렇죠. 가격 상승을 통해서 그런 여력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개미 투자자들. 우리 이델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좀 많이 또 투자에 대한 이득을 얻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버텨나가는데 좀 자산 배분을 갖다가 보다 더 복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참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짜보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기대의 수익률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된다라면 안전자산 쪽으로 좀 선회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원가 같은 가격 부담을 좀 전의할 수 있는 1위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